광명시 2023년 지역사회 돌봄사업 함께하는 사랑밭 우리의 행복한 한가위 위위행사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함께하는 사랑밭 광명시립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얻는 경기항공고등학교에서 칫솔치약 칫솔치약 그 다음에 햇살 담은 시간장 양조간장 그리고 된장 순창 홍된장 그리고 많아요. 사진으로 많이 찍어놨어요. 감사합니다. 광명시 2023년 지역사회 돌봄사업 함께하는 사랑밭 우리의 행복한 한가위 위위행사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함께하는 사랑밭 광명시립 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위행사 보름달처럼 밝고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세요 함께하는 사랑밭 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우리는 광명시 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